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요리사TV 장사노랑이 이세협입니다. 반갑습니다. 1114회차 로또 착한요리사 동행 꾸미호수 현실의 선수 팔수함박 시간입니다. 팔수함박 시간 들어가기 전에 1113회차 후기 보고를 하겠습니다. 실패와 좌절은 있어도 포기는 없다. 사막에 참나무 도토리로서 참나무를 심어서 꼭 숲이 무성하게끔 좌절을 안하고 꾸준함이 이긴다는 그런 정신으로서 오늘 또 1114회차 로또 복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후기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113회차 로또 착한요리사 동행 후기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2번, 6번, 10번, 19, 2일 올렸는데 꾸미호수에서 21번 한계 찾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삼수에서 31번, 34번, 413번, 43번을 올렸는데 31번을 올렸는데 32번이 출연했습니다. 43번을 올렸는데 44번이 출연했습니다. 19번을 올렸는데 20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첨번호가 111320213244 보너스 8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비수 4수에서 제가 11번을 올렸고 28번을 올렸고 7번을 올렸고 18번을 올렸어요. 그래서 11번을 또 잡아냈습니다. 7번은 아깝게 보너스 8번이 나오는데 7번을 올렸어요. 그래서 12수 중에 2수를 11번, 21번 찾아냈고 한수 차이로 19번, 31번, 43번, 7번 총 7수 중에서 정확하게 잡은 숫자가 2수고 한수 차이로 빚기나간 수가 4수고 그리고 13번은 아예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만 했으면 2등까지는 갈 수 있었다 그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가졌지만 이 판에 털을 봤을 때는 착한 요리사 창사노랑인 이세입이 지금 계속적으로 자의전 우회전 없이 농협으로 직진을 하고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몰빵에서도 제가 후기를 보고를 하겠습니다. 몰빵. 여러분 몰빵에서도 제가 6수를 올렸는데 11번, 20번 쫙 다 맞췄습니다. 몰빵에서도 몰빵에서 6수를 올렸는데 두 수를 정확하게 11번, 20번을 맞추고 41번 같은 경우에는 3수 차이로 빚기나갔습니다. 또 몰빵, 두 번째 몰빵에서 자, 여러분 보시죠. 자, 11번, 21번 정확하게 맞췄는데 너무나 아깝죠. 몰빵2에서도 자, 이게 몰빵에서도 보시면 11번, 20번, 11번, 20번 자, 11번, 32번 몰빵에서도 몰빵에서 제가 터무니하게 빚기나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몰빵에서도 절반의 성공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도토리알을 심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해서 울창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 전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착한 요리사 장사도랑이 1113회차에서 제가 고군분투하고 노력을 했지만 몰빵에서도 정말로 육수에 올렸는데 두 수씩 다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고생했다. 이 정도면 완벽한 게 어디 있노? 이 정도도 괜찮다 이러면서 1114회차 한번 같이 손잡고 한번 가보자 이래서 또 다시 용기를 가지고 칠판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올란 숫자를 두 수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아깝게 한 수씩 다 그래서 이 틀은 언젠가는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딱 기아가 돌아가다 이 판이 딱 맞아 떨어지면 대망의 1등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포기와 자절과 실패가 있어도 포기는 안 한다 라는 마음으로서 꾸준하게 꾸준함이 승리한다 생각을 하면서 계속 1114회, 1115회차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14회차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후기보고는 끝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1114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자, 실현과 좌절과 실망이 있어도 포기는 하면 딱 꾸준하게 계속 직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꿈의 호수 2번, 4번, 19, 27, 8번을 갑니다. 현실의 3수 404231 갑니다. 그럼 칠판 한번 보시죠, 여러분. 1114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꿈의 호수에서 2번, 4번, 19, 27, 8번으로 갑니다. 현실의 3수 404231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비수는 또 여러분들께서 내일 12수 완박 시간대까지 많이 보내주시면 참고를 해서 예비수 12수 완박을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늘은 꿈의 호수, 현실의 3수, 8수 완박으로서 10개움을 공유하고 첫 번째, 1114회차, 첫 번째 5개웁입니다. 로또 착한 요리사 TV에서 제공하는 첫 번째 5개웁 두 번째 5개웁 다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두 번째 5개웁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난 1113회차에서 꿈풀이, 용꿈풀이를 제가 한 50%만 서무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조합을 끝내고 수를 다 찾아내고 몰빵 방송을 했을 때 어느 분께서 44번 하고 창에서 4번이니까 44번이 유력하다 이 제고를 해라는데 이미 끝난 상태에서 그분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3244 참 좋은 번호라 이런 번호를 그분께서 해줬고 숙가가 한번 가보자 11번, 21번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자 2021, 11까지는 갔는데 이 조합에서 먼저 제가 섣불리 빨리 서둘렀기 때문에 32번, 424번을 놓쳤습니다. 댓글에 보면 44번이 유력하다 자기가 풀이한 결과가 자기는 44번이 나오고 착한 요리사 풀이한 결과가 믹스를 하면 좋은 성격이 얻을 수 있겠다 그분은 뭐가 일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분께서 조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방송 마쳤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서 제가 자동 5캠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요리사 TV에서 제공하는 세 번째 자동 5캠입니다. 3510, 1820, 21 쫙 4044, 39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칠판하면 더 보시죠. 1114회차 로또 착한 자동행 구매호수 2419278번 404231 이거는 번호가 지죽박죽대가 있는 거는 제가 수동조합을 하기 위해서 이래 만들어 놓고 밑에 팔수환박에는 248, 19, 27, 31, 40 차이로 갑니다. 이래 바로 해놨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실망이 클수록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크다는 옛말이 그대로 드럼하단 것 같네요. 그래서 항상 자신 만만하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겸손한 마음 초지일관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좌회전 우여절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농협 꼭 입성할 수 있도록 이번 1114회차도 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좌회전 우여전 없다. 오로지 농협 직진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 아멘